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오늘은 프리쌤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우리가 프리쌤 화장실 기능사 필기, 실기, 무료, 인강 우리 카페에 가시면 영상도 보실 수 있고 또 그간에 집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제 작품을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하고 올리시거든요. 오늘은 그 사진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의 작품도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혹은 어떻게 수정하면 더 모양이 좋을까? 이런 거 한번 봐볼게요. 우리 프리쌤 화장실 기능사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이렇게 대문이 보이죠?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 여기 이렇게 제목 있는 데다가 쭉 프리쌤 질문 있어요. 여기 화장실 기능사 질문을 다 클릭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선생님 화양 좀 봐주세요. 선생님 뭐 이걸 어떻게 하면은 폼부터인가요? 화기 끝부터인가요?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오죠. 거의 대부분 한 분이 여러 개의 작품을 연달아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같은 것 연습한 거를 한번 코멘트를 받고 다시 한번 올려서 또 다시 완전하게 코멘트를 받고 그런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숫자가 써 있는 거는 댓글이 다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린 이야기들 다 이렇게 했었고 가장 최근의 거 혹은 제가 조금 봐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 한번 볼 건데요. 수직형, 수평형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우리 쿠키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직형도 하셨고요. 수직형 수평형 두 개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선생님은 게베라, 케이브 게베라 사용하셨고 리시안 대신 미니 장미 사용하셨고 네, 모양을 내셨어요.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실제 모습을 보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쩔 수 없이 카메라든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감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표현하신 것을 사진으로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되게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진상으로 보는 각도 위에서 찍으셨냐, 정면에서 찍으셨냐,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듯이 찍으셨냐 이런 걸 하고도 조금 느낌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사진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직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선생님이 약간 사진을 완전히 정면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틀어놓고서 찍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실 땐 완전히 여기가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하기를 맞춰 놓아주시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진을 여기 보면 이미 삐뚤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옆으로 그냥 놓고 찍으시냐고 그랬던 것 같은데 최대한 잘 보고 코멘트를 드리기 위해서 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모양이 나쁘지 않나요? 나쁘지 않은데 좀 아쉬운 것들만 그냥 콕콕 찍어서 한번 얘기해보자면 좌우가 지금 사진 때문에 그런 건지 혹은 실제로도 약간의 좌우에 조금 그런 깊이감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좁게 이렇게 하신 거는 되게 잘하셨어요. 이 거베라가 사실 이쪽으로 조금만 더 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혹은 우리가 거베라를 이렇게 꽂아야지 이렇게 꽂으면 얼굴이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꽂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바닥에 오는 애들은 무조건 0도로 꽂으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0도 0도 약간의 각도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얘가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탁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얘가 포컬 포인트인데 포컬 포인트가 약간 어때요? 얼굴에 그 시선이 약간 2시 방향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캡 거베라를 어떤 거는 쓰이고 어떤 거는 벗기고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의 감점 요소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안 벗겼어? 왜 이거는 벗겼어? 이게 점수에 어떤 마이너스가 될지 혹은 마이너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른 학원에서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동일하게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벗기시지 않든지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리시안서스가 아니라 미니 장미를 쓰셨기 때문에 조금 더 슬림한 듯한 수직을 나타내는 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대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데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 얼굴이 탁 보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얼굴이 좀 깨끗하게 누가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거베라의 이 목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다 그냥 오픈이 되고 여기가 좀 휑해요. 색깔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장미는 메스로 쓴 건데 얼굴은 또 얘는 저쪽을 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 이 폭을 정한 장미는요. 정확하게 내 0도로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앞을. 그러니까 이 높이를 정하고 폭을 정한 이 장미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높이를 정했어요. 그다음에 얘는 폭이에요. 이게 90도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잘 올라갔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워요. 이런 데. 여기에 소고기든 미니 장미든 더 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붙여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 꽃이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얘는 사실 오버됐죠. 이쪽 부분은. 여기는 없었어야 돼요. 슬림하게 수직을 만드는 데는 무리는 없었다. 그 대신 이런 부분들 있죠. 이렇게 노출된 거베라 줄기들 좀 가리는 루스커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혹은 정확하게 미니 장미로 앞을 가려주던가.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이런. 이런 데에 정확하게 꽃들이 있었어야지. 여기는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이걸 지우고서 한번 볼게요. 제가 얘기한 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서상상으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느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거는 조금 더 오버한 것 같고요. 조금 나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만 조금 더. 그리고 여기. 여기. 제대로 바르셔야 돼요.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포클 포인트가 가장 예쁘고 화려한 거를 두는 건 맞지만 이 밑에 부분이 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얘를 45도 각도로 넣어야 되는 건 맞는데 45도 각도를 했을 때 여기 아랫부분이 깨끗하게 다른 소재로 가려져야 돼요. 그러기에는 미니 장미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 때문에 미니 장미를 사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니면 이런 작은 꽃들이 정확하게 정면 보게끔 루스커스를 정확하게 넣어주시든지 이 포클 포인트 이 아랫부분 있죠. 이렇게 45도로 두었을 때 이 아랫부분에 목이 노출되는 것들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평을 한번 볼게요. 네. 수평을 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포클 포인트라고 여길 만한 45도 각도 꽃 밑에 여기 부분이 초록뜨기에 많이 노출이 됐죠. 미니 장미를 정확하게 여기 혹은 여기 이렇게 연결돼서 몇 개를 정확하게 꽂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지금을 흐트러트려 놓으셨잖아요. 여러 개를 하나 둘 셋 넷 이 아마도 얘를 중심으로 루스커스를 넣고 아마 미니 장미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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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은 나쁘지 않다. 잘하셨어요. 옆으로 가는 거 앞으로 뻗어 나가듯이 이렇게 잘하셨고 좌우 대칭이 조금 더 맞았으면 좋겠어요. 한쪽은 좀 처진 것 같고 한쪽은 좀 올라갔죠. 이것도 옆으로 살짝 비껴가면서 찍으셨어요. 더 예뻐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색감이 정확하게 끝까지 보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꽃이 색이 없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여기에 색이 더 있어야 돼. 네. 일단은 오늘은 수평과 수직 질문하셨던 것만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막상 사진으로 보면 내가 막 앞에서 작업했던 거랑 또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진상으로만 저희가 교정을 해드려가지고 코멘트를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 멤버십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사진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정성껏 이렇게 댓글을 달아 드릴 거고요. 네. 우리 유튜브 꽃선생 프리쌤에서 멤버십으로 구독하셔서 우리 기능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카페에서 VIP가 되셔서 열심히 또 연습하신 것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 혹은 멤버십 가입으로 가입으로 선생님들이 계속 학원에 직접 오셔서 코멘트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올려 드리려고 해요. 정말 궁금한 거 혹은 직접 계속 하는데도 안 되는 것들 자세하게 사진 찍으셔서 각도도 많이 바꿔보시면서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정성껏 대답을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연습을 시작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도구가 개인 도구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직접 가시지 못할 때 연습 재료를 주문하실 수 있게끔 프리브티크에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혹은 월요일 목요일에 지금 배송을 해드리는데 우체국 택배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또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재료를 좋은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성수동에서도 프리쌤이 하는 특강 시작됐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꽃과 같은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창조 프로ективA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는 한번만 좋습니다.